네 여기는 저희 사무실 근처에 있는 1,145의 관리비 9만원의 도시가스 포함인 불량 깔끔한 원룸입니다 여기가 방에 두기가 있어가지고 이것보다는 조금 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손님은 지금 손님하고 같이 왔는데 손님은 지금 다른 오실방 보고 계시고 어김없이 손님하고 급하게 나오느라고 카메라랑 줄자를 못 챙겼습니다 일단 분리형이고 깔끔합니다 호스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여기는 창문 앞에 뻥 뚫려있어서 뻥 뚫려있기 때문에 답답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방 크기는 3m 3m가 나올 것 같아요 제 경험상 3m 3m 정도는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골목이 전혀 없어서 뭐 여자분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이고 골목도 없습니다 현재 가격은 1,145를 희망하시는데 조금은 네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임대일베이터 아주 좋으십니다 여기까지 재생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 다 정렬해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에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나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제껄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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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